장 폴 사르트르가 말하는 지식인이 처한 상황. 이 영상은 1965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일본 동경과 경도에서 행한 세 차례의 연속 강연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지식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인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만을 생각하다 보면 지식인들이야말로 엄청난 죄인들인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어느 나라에서고 지식인들에 대한 비난이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예를 들어 내가 읽은 적이 있는 여러 가지 일본 신문과 잡지들, 특히 서양인들을 위해 영어로 번역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지식인과 정치권력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었듬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45년에서 1950년에 걸치는 기간에 지식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많은 해악을 끼쳤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신 문을 보면 프랑스에서도 역시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고 통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보인다. 이 시기는 두 나라 모두 전쟁의 참화가 지나간 뒤 냉전의 상황을 틈타 사회의 재무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혀 무감각했던 것 같다.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지식인들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비난의 이유라는 것들이 매우 난폭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상호 모순되는 것들이다. 사람들은 지식인의 본분이란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관리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오해한 나머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끊임없이 권력과 충돌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들은 만사아웃을 잘못 판단했는데 이것이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시기에 처할적마다 그들이 민중을 오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중을 오도한다고. 이것은 말하자면 민중이 스스로의 이익의 등을 돌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 안에서 지식인들도 그 나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은 지식인의 행위와 직능의 테두리가 문화적 보수죄이라고 생각하며 지식인들이 이 테두리를 넘어섰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즉시 쓸데없는 헛수고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이 비난은 옳은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식인들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더욱이 그들은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혀 생산하지 않으며 기껏 공급에 의존하여 먹고 사는데 그 때문에 지식인들은 정치사회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다. 경제적 힘도 사회적 힘도 가지지 못한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만사를 판단하도록 부른받은 엘리트라고 자처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거기에서 그들에도 덕주의와 이상주의가 비롯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다가올 원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이 시대를 미래라고 하는 극히 추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거기에 또 지식이네. 독단주의. 가 문제라면 문제다. 그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원칙,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원칙을 들먹거린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란 물론 막시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은 다시 한번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와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인들 자체에 이 모순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달리 거북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어쨌든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현실주의를 지식인들에게 보여주려 할 것이다.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기능 자기들의 존재의 이유를 젖버리고 끝없이 부정하려는 정신 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건 크랑스에서건 정치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조용히 재건함으로써 분별 있는 경험주의 즉, 서구세계의 전통과 어떤 경우에는 서구세계의 새로운 경험 또한 이론과 정확히 연결된 경험주의를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인을 비판하는 태도는 일본보다도 유럽의 경우가 훨씬 가혹하다. 일본에서는 지식인을 일종의 필요함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필요하며 어떤 지식인들은 항상 위험인물로 남아있겠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배제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태도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의 몰락이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식 사고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이들 지식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결국 이 보편주의자들을 극도로 전문화된 여러 집단의 연구자들로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자체의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판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그것은 이 모든 비판 속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비난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비난이란 지식인이란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려 드는 작자. 이며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인 진리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 전체를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돼 나가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과 사회적 기능 및 구체적인 문제점들의 고도한 다양화가 그 특징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추상적이고 그릇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내세워 부정하려 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인이 자기와 무관한 일에 끼어들려고 하는 작자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드레피스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지식인 암호아무게라고 하는 말이 그 부정적 의미와 함께 유행하기조차 했었다. 반드레피스 파의 입장에서 볼 때 드레피스 대위가 무죄 석방되느냐 유죄 판결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군사법정이 관여할 따라서 결국 국가 이 관여할 문제였다. 그런데 드레피스 옹호자들은 피의자의 결백을 확신한 나머지 자기들의 권한 바깥에까지 손을 뻗은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지식인들 전체는 지적 능력과 관계되는 일 정밀과학 응용과 학의학 문학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고 이 명성을 남용하여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독단적인 개념 그러니까 그것이 막연하건 명확하건 도덕주의적이건 막스주의적이건 간에 그런 개념을 내세워 사회와 기존 권력을 비판하려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 지식인에 대한 이러한 공통된 개념의 보기를 하나 들어볼까 한다. 만약 어떤 학자들이 핵전쟁용의 완벽한 군사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분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경우 사람들은 그들을 지식인 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학자일 뿐이다. 그러나 만일 이 학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빌어 만들어지는 핵무기의 파괴적 능력에 전율을 느낀 나머지 서로 화합하여 국민의 여론이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했을 경우 그들은 지식인이 되는 것이다. 과연 첫째 그들은 자기들의 권능의 한계를 넘어섰다. 폭탄을 제조한다는 것과 폭탄의 용도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둘째 그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자기들의 명성과 권능을 남용하여 여론의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과학 지식과 그들이 제조해낸 무기에 대한 자기들의 별개의 원칙들을 토대로 형성된 정치적 판단 사이에 가로 놓인 넘을 수 없는 심연을 감추고 있다. 셋째 그들이 폭탄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기술적인 미비함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 생명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얼마든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가치 체계를 내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인에 대한 이와 같은 근본적 불만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찾아오겠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